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같이 공유해 볼 게임은 솔로 레벨링 언 리미티드 입니다 이게 나 혼자만 레벨업 게임이 P2E P2E 처럼 해가지고 나온 게임이구요 음 이거는 여기 아더월드 쪽에서 진행하는 게임이고 현재는 CBT 기간이구요 어제부터 클로즈 베타 시작을 했고 이제 클로즈 베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여기 클로즈라서 코드가 필요하거든요 참여 코드가 그 코드는 예 여기 디스코드방이나 아니면 갤럭시나 이런 쪽에서 이벤트 참여하셔서 코드는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우선 현재로써는 갤럭시 쪽에서 가능하거든요 디코방에서 갤럭시 여기 들어가서 이쪽에서 이제 여기 진행을 합니다 액세스 코드를 이쪽에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진행을 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구요 우선 처음에 들어오면 좀 친절하진 않습니다 이게 튜토리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 건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상 뭐 플레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음... 우선 처음 들어오시면 이쪽에서 우상단에서 테스트 토큰을 먼저 받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구요 테스트 토큰을 200개 하루에 200개씩 받을 수 있고 이 테스트 토큰을 받으면 여기에 생겨요 그러면 여기 상점이 있어요 이 상점에 가서 우선은 키를 구매를 합니다 네 키를 내 등급에 맞는 키를 구매를 하고요 그럼 처음에는 2등급이니깐 요거를 구매를 해야 되겠죠 하나를 구매를 해서 게이트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 게이트 선택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내 등급에 맞는 저는 이 상자를 여는 거예요 내가 2등급이면 2등급을 열 수가 있고요 내가 D등급이면 하위 등급 2등급이랑 D등급 두 개를 열 수가 있는 거죠 내 밑에 있는 거는 다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를 열어요 그 키가 재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로딩 걸리면서 이제 게이트가 걸리거든요 네 이렇게 걸렸죠 이거는 각 등급마다 이제 기다려야 되는 딜레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우선 열게요 저는 B등급 하나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열면 로딩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등급에 맞는 카드들이랑 그리고 시즌팩 그리고 마정석 이렇게 나옵니다 음 이제 요 카드나 시즌팩 같은 경우는 어 점수라고 보면 돼요 카드 하나당 이제 포함되어 있는 점수가 있고요 시즌팩도 그렇고요 어 요거는 그냥 점수라고 보면 됩니다 마정석은 골드 재료라고 보면 되고요 소모대는 골드라고 보면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게 답니다 따로 뭐 할 거 없이 그냥 열쇠 구매하셔서 여기 게이트에서 문 여시고 이 행동만 반복하면 됩니다 흠흠흠흠흠 따로따로 할 게 없어요 예 이게 해서 열면 자동으로 이제 인벤토리에 그 카드들이랑 시즌팩 같은 게 들어오고요 그러면 이제 각 이제 카드마다 보시면 카드마다 이렇게 스코어 점수들이 있어요 이건 B급은 16점 B급은 4점 그 다음에 이것도 4점 그 다음에 D급이 2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2점 이렇게 매겨집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해서 여기 이제 스코어가 자동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거가 뭐가 문제냐 아 문제는 아닌데 이거를 왜 하냐 우선은 게이트에서 열 때마다 일정 특정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가 이제 쌓이면 여기 헌터 랭크라고 해서 네 이제 계정 레벨이라고 보면 돼요 이 계정 레벨이 처음에 D등급에 계정 레벨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S랭크가 됩니다 S랭크가 되면 뭐가 좋으냐 S랭크가 되면 이 헌터 랭킹이라는 곳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헌터 랭킹이 올라가지면 이 헌터 랭킹의 순위별로 그림자 군주라는 PFP 카드를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량이 한계치가 있구요 시즌별로 100개씩 풀리는 거죠 여기 보면 헌터 랭킹에서 시즌 종료가 되면 탑 100까지는 PAP 보상이 주어지고 이제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혜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져 있는 것을 봤는데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나고요 큰 혜택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준다고 합니다 물론 블록체인으로 처리가 되고 이더 기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아발란체거든요 아발란체 기반이니까 이것도 거래가 되겠죠 거기까지입니다 보상은 여기까지다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런 상점에서 이걸 사가지고 게이트를 열고 하는 일련의 작업이 됩니다 우선 게임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백서가 있어요 매우 잘 되어 있어요 백서가 저는 다 한번 쭉 읽어봤는데 1시간 넘게 걸리더라구요 이해하는데 복잡하게는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내가 해야 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키 사서 키 사서 게이트에서 열고 이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근데 시즌별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시즌별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아까 카드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 여기 보면 카드가 시즌이 끝나면 몬스터 카드는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것 같구요 시즌팩 이거는 해당 시즌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시즌 끝나면 다음 시장에서는 적용이 안되고 또 새로운 컬렉션이 나오겠죠 시즌팩 컬렉션이 뭐 이 시즌팩은 이제 뭐 웹툰에서 나와져 있는 거를 뭐 이렇게 그림화해서 형상화해서 해놓은 거다 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웹툰을 안 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선은 요 인벤토리에서 여기 이제 몬스터 카드가 있잖아요 이거가 이제 랭크를 왜 올려야 되냐 음 요 몬스터 카드 랭크를 올려서 S랭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S랭크를 레벨링이라는 데서 우선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합성은 E급 D급 C급 B급 A급 까지 해서 S랭을 만들고 S랭 만들어진 거는 업그레이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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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림자 군단이라는 카드를 만들 수 있다 합니다 그림자 군단 여기 있다 요 그림자 군단은 왜 만드냐 어 여기 보면 마정석 이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요거를 갖고 있으면 이 그림자 군단 카드도 이제 등급이 있구요 그 등급에 맞춰서 이제 이 마정석이라는 거를 보상으로 준다고 할 거 하고 이제 이것도 다양한 보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딱히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겠구요 마정석을 준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그 전에는 이제 마정석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 가 되겠죠 네 뭐 그렇습니다 뒷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구요 분해를 하면 이제 2급 이제 분해 같은 걸 하면 이 분해 할 때마다 각 등급별로 나오는 마정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성을 할지 아니면 분해를 해가지고 마정석을 얻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지 이거는 선택 하는 부분인 것 같구요 뭐 전략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번 진행을 해보면 대회에 좀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숫자 노름입니다 숫자 노름 그리고 요 프리시즌은 6주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뭐 예 뭐 그렇게 이제 CBT가 진행이 될 거구요 시즌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구요 게임 플레이 하는 거나 이렇게 이제 뭐 진행하는 그건 조금 친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요 정도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구요 자 소리가 나니까 그거 자 그럼 이거를 왜 해야 되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뒷얘기를 해볼게요 게임 궁금하시면 여기까지만 좀 보시면 되구요 뒷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아닐 수도 있고 만드신 분들도 다 계산해서 만드셨을 테니까 자 우선은 어 우리가 잘 아는 에어드랍 아시죠 에어드랍 트잭 작업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어 뭐 재미있는 재미요소가 우선은 없죠 상점에서 사서 데이트에서 열어라 이게 끝이거든요 나머지 합성하는 것도 그냥 뭐 한 번에 돼버리는 거니까 결국은 돈만 있으면 된다 과금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하게 되면 이제 24시간마다 2급 게이트 키는 하나씩 주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2급 구매할 때 1 USDC 이제 이게 현재는 테스트 USDC고 나중에 이제 오픈하게 되면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이런 키들 다 돈 주고 사야 돼요 이 마정석이라는 것도 한 번에 뭐 100개 200개씩 들어가는데 이것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를 돈을 주고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랭킹에 올라가려면 S랭까지 올라가야 되고 S랭까지 올라가면 이 상점에서 사야 되는 금액이 생기는데 이 금액을 계산을 현재 뭐 이 가격으로 갈 수도 있는데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가치로는 제가 아까 최소로 잡았을 경우에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이거를 그냥 말씀드릴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헌터 랭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우선 게이트 하나 열때마다 집계되는 레벨 스코어가 있다 그랬죠 자 E랭크 게이트 열면 1개 S랭크 열면 15개 A급을 열면 10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E급이 1개인데 A급이 10개예요 자 E급이 1개에 A급이 10개 그럼 E급을 10개 열면 똑같은 점수인데 차이가 많이 나죠 10 USDC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66개가 들어갑니다 이건 뒷얘기니까 관리자분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짜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이제 나중에 되면 이것도 어 처음에 계산해 볼 때 어 그러면은 굳이 왜 A급 게이트를 열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차라리 E급을 10개 열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레벨 요구치가 있는데 222개입니다 예 그냥 E급 222개 222 USDC 사용하면 S랭크 되는 거예요 그냥 예 S랭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예 궁금한 부분이 이제 그러면 S랭까지 올라가지만 코어가 안 돼가지고 순위에 못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100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거를 또 제가 계산을 대충 해봤거든요 인벤토리 보시면 지금 이제 B급이었는데 어 E급을 2개 모아서 D급이 됩니다 이거 컬렉션 스코어가 1점이죠 B급은 2점이에요 B급은 4점일 겁니다 그죠 저는 근데 아까 또 궁금해서 가지고 체크해 보고 싶었는데 자 이제 이거 B급은 16점 거의 배수로 올라가죠 그죠 음 이게 S랭까지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금액적으로만 따지자면 굳이 B급까지 갈 분들이 있을까 우선 랭킹 올리고 상황 봐서 그때 합성을 하거나 그때 상점에서 키를 사가지고 열면은 100위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굳이 우리가 30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어 여기 상위 10등 그림자군주 3개 획득인데 여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과금을 과연 할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요 그림자군주를 가지고 있었을 때 여기서 주는 혜택이 아직 제대로 나와져 있는 게 없거든요 물론 오픈할 때 나오겠죠 예 근데 내가 투자한 금액 금액 만큼 최소한 그 정도의 값어치가 돼야 될 텐데 음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싸지가 않아요 아 요거 222개 필요했고 그러면 222 USDC죠 여기 마정석 들어가는 게 900 몇 개였나 들어가거든요 0.1이라고 쳐도 최소한 100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 한 1000개 기본 1000개는 넘어가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3천개 2천 몇 개 정도 필요하다는 소리인데 대충 하면 한 400 USDC 400 USDC 뭐 이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어요 나중에 랭크 올라가기 위해서 조금 더 과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정도의 값어치가 되느냐죠 제 생각은 이게 물론 좀 뭐 바뀔 수도 있죠 나중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요 마정석 있잖아요 이거 요 마정석 이거를 거래를 할 수 있거나 되팔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또 말이 달라집니다 마정석을 얻으면 좋은 거니까 이 마정석을 얻기 위해서 여기 요 그림자 군단을 얻어야 되죠 이거 하면 이걸 갖고 있으면 마정석을 이제 소모되는 마정석 양만큼 비율대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또 말이 달라집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기능 자체가 없는 것 같고 트레이딩 거래 개념이 현재로서는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깐 그런데 대충 봤을 때 들어가는 금액이 만만치 않다 중요한 건 랭킹이 시즌별로 시즌이 끝나면 다음 시즌에 또 소비를 해야 되는 랭킹을 다시 올려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또 된다 스코어 보면 랭킹이 누적 컬렉션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1등 하셨던 분들 상위 랭크 10등 안에 있으셨던 분들은 그냥 여기서 60%니까 먹고 들어가죠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게 되겠죠 신규 유입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분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존 유저가 사용하셨던 과금액만큼 더 써야 되죠 더 쓰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40%를 더 써야지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더 써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개발진 분들이 다 계산하셔서 하셨겠지만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지금은 테스트 US 테스트 코인을 주기 때문에 테스트 코인으로 조금 이제 플레이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아 뭐 다른 뭐 합성 부분도 좀 제가 계산해 봤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다 계산하셔서 진행하셨을 거라 믿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은 있지만 있겠지만 제가 왜 요걸로만 계속 진행하는 지는 대충 계산해 보시면 나올 것 같거든요 한정되어 있는 자원에서 최고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데일리로 테스트 코인을 주기 때문에 무턱대고 묻지마는 어렵죠 예 묻지마 레벨업이 어렵습니다 네 뭐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뭐 보면 이제 뭐지 이게 이게 2등급 애들은 2등급 애들은 이제 상자 자체 내에서 약간 낮은 등급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상위 등급은 상위 카드가 나오고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카드만 봐서는 낮은 등급이 좋은데 이제 팩을 열 때 보면 이 마정석이 또 나오거든요 이 마정석은 상위 등급에 상자를 열어야 마정석 효율이 좋아요 따지고 보면 어 뭐 대동소위 하기는 한데 이게 랭킹을 올릴 건지 컬렉션으로 해서 점수를 올릴 건지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이 조금 예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클로즈 베타니까 뭐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고 뭐 좋은 방향으로 제일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예 근데 이 검유소가 너무 세 가지고 사실상 뭐 이거 뒷얘기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이런 류로 디트리얼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지 홍보 영상을 봤을 때 이런 류로 갈 것 같긴 했는데 이제 이게 그래도 중간중간에 약간 그 아케이드 개념이라든가 뭔가 좀 이제 액티브한 그런 요소가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어 뭐 여지 없네요 그냥 우리 에어드랍 작업할 때 하는 트랙 작업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여기 보면은 어 여기는 C2이라고 Collect to Ear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하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선 이 게임은 지금 우선 베타 진행 중이니까 한번 식목 해보고요 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고 이제 보상 방안이 지금은 이제 게임 테스트 기간이니까 이거 끝나고 보상 방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 내가 투자한 금액 만큼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방향이 있으면 에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갈지는 모르니까 어떤 보상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더 기반이다 아발란체 쪽에서 하는 거라서 음 예 그것도 예 체인 체인도 좀 체크는 해봐야 되니까요 예 밤이 많이 늦었네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또 게임이나 이벤트 있으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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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ompa 봄 continuing 하십니까 공유 isson Pulis Dracula 이벤트 Girls 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